알코올 지옥 두 번째 미션은 산에서 고물찾기입니다. 와... 화이팅, 화이팅!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. 끝나면 술 먹어야지. 어제 이틀 건강했으면 이제 슬슬 몸 망쳐줘야지. 어색해, 몸이 어색해. 마시고 싶어요. 이거? 먹고 싶어요. 그치. 알코올 천국 찍어야지. 지금 소주 먹으면 기분 죽이긴 하겠다. 이 날씨에. 네. 뭐 있어? 포장마차 만들어놨네. 와, 옆에서. 옆에서 술 먹네, 옆에서. 재밌는 프로그램이었구나. 아주 고문을 하는구나. 술 먹고 있어, 어떡해. 어머. 아, 올 게 왔구나. 어떻게 산 타고 내려온 사람한테 포장마차... 술을 참으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. 와, 진짜. 와... 아, 너무 많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만약에 나 탈락 한 번 먹고 가도 되잖아. 어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. 이쪽으로 와요. 네. 뭐야. 선동 아니야? 어, 저거 저거 아니야? 어, 유민.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? 어머, 그래. 아, 유민. 어머, 어떡해. 문세 형과 삼겹살 파티는 처음이지? 안녕하세요. 많이 신분합니다. 어? 어. 어? 와 진짜 시원하겠다. 와. 와. 아. 유혹당해. 아 잠깐만. 아. 나는 좀 취하는 것 같아. 한번 가버렸어요. 레즈 고.